여기다 씹히죠? 여기 물갈비를 먹어요 와아 찬더미 오늘 물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1인 기준 21,000원인데요 와아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처음 먹어보는데 오늘 한번 가족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찬더미와 같이 와가지고 찬더미 물갈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도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먹게 야 저기는 좋아요 육회도 주네 괜찮지? 이거는 저거 불고기 이거는 뭐예요? 아 유쾌한 불고기 아 이거 1인 기준 2만원입니다 야 육회도 주시네 이렇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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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쉽게 해야겠네 수세를 구조하셔야 되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야 가구갈 거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맛있어 아 예 하하 네 뜨거 다 이제 익으면 국물이랑 같이 드시면 되요 이거는 유쾌한 불고기 2인분 하고요 이거는 산더미 물갈비랍니다 물갈비 3인분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꺽이티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